이제 말씀 보죠 오늘 누가복음 5장에 아주 익숙한 내용이죠 그러다 보니까 헷갈려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고기 잡던 어부들을 부르는 예수님의 소명의 현장이 굉장히 많아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물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사실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안에서의 레퍼런스도 헷갈려요 이게 전부 같은 사건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의 바닷가에서 시몬의 배를 타시고 시몬을 부르시는 이 장면은 사실상 마태나 마가의 기록과는 좀 다른 사건입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성경을 쫓아서 읽다 보면 그렇구나 우선 마태복음에도 이 비슷한 기사가 나오고 당연히 마가복음에도 비슷한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선 어디서 차이가 나냐 하면 마태복음 4장을 좀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 직접 찾을까요? 4장을 보시면 18절서부터 보십시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여기 보시면 4장은 두 형제가 안드레와 누굽니까? 시몬이죠 이 사람들은 친형제예요 그리고 안드레가 이 시몬을 예수님에게로 안내하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1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막으로 자막을 좀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뒤에 나올 게 앞에 나왔어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41절 시작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42절 다같이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개발하리라 하십니라 개발은 번역하면 베드로라 개발은 바잇돌 반석이라는 뜻이죠 요 장면이 사실은 오늘 누가복음 5장의 몇 주 이전 장면입니다 시간적으로도 일단 내용을 한번 볼까요? 4장 마태복음 18절을 보시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과 어떤 차이가 있죠? 마태복음 4장은 고기를 잡고 있는 중에 만남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은요? 밤새 고기잡이를 했고 아침에 텅 빈 배 피곤한 새벽 그리고 그들이 그물을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손질을 하고 있었어요 씻고 있었어요 그럼 벌써 장면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어부요 바닷가라는 장면 때문에 우리가 같은 시간과 같은 장면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장면이다 자 그러면 비슷하면 됐지 그걸 꼭 그렇게 구태어 꼬집어 밝혀야 되느냐 그래야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핵심이 어쩌면 거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두 장면이 다르다는 것은 베드로가 오늘 마태복음 4장에서 안드레의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게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5장에서의 베드로는 다시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4장에서 보면 분명히 그들이 따라오너라 해서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 4장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이 비슷한 장면이 또 나와요 그렇다면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적어도 몇 번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두 번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아니 정확히는 세 번이죠 우리는 이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또 한 번 어디서 만납니까? 요한복음 21장에서 만나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그 아침에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베드로의 일생을 걸쳐서는 베드로는 세 번 부름을 받습니다 첫 번째 부름은 마태복음 4장의 바로 이 현장이에요 이때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안드레에 의해서 바로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소개가 되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해 주신 말씀이 너는 베드로라, 페트로스, 너는 반석이라, 기바가 되리라 그것은 장차 그의 운명과 사역과 삶을 내다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따라 나섰던 첫 만남의 동행을 베드로는 다시 가정으로 돌아갔던 것 같아요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가 오늘 누가복음에서 그 현장의 주님을 다시 만나는 겁니다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봐야 오늘 내용의 진짜 의미가 정확히 드러날 수가 있어요 5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는 늘 그냥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하니까 이런 표현이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게 익숙하게 말해지거나 들려지지만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만 해도 굉장히 독특한 표현들입니다 쉽게 할 수 있는 언어나 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 말씀에 원래 권위자가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에요 투 데오스 하나님께 이 말씀이 기원이 있다 그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게네사렛 호수가에 서서 이 게네사렛이라는 말은 사실 호수 이름이 아니고 그 근처 지명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호수는 어떤 성경에는 바다라고도 했고 어떤 성경에는 여기처럼 호수라고도 했어요 왜 바다라고 했을까? 어쨌든 굉장히 커요 제가 여기 가봤잖아요 굉장히 커요 무려 넓이가 13km 길이가 28km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호수가 아니죠 혹시 시카고에 가보신 분 계세요? 거기 진짜 어마어마한 호수가 있어요 시카고에 가면 사람들은 그걸 바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바다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호수인데 끝이 안 보여요 바다지 뭐예요 어마어마한 호수예요 그 정도까지는 안 될지는 몰라도 이 호수도 장난이 아니에요 굉장히 크고 길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호수가 얹어져 있는 지역이 게네사렛입니다 여기에 주님이 서서 호수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여러분 아까 마태복음에는 그물을 던지고 있었죠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어부들의 모습은 이미 새아침을 맞고 특별히 고기잡이를 다 끝냈어요 그리고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물을 씻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오늘은 허탕쳤지만 또 다시 내일의 꿈을 가지고 내일의 추러의 희망을 가진 채 그물을 씻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온 것 자체가 일시적인 귀향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이 생업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성경에 가정이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베드로밖에 없어요 아마도 추정컨대 학자들의 몇몇 견해를 들어보면 베드로는 유독 아내와 장모를 염두에 둔 까닭에 그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겠는가라는 추정을 가능성 있게 합니다 어쨌든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죠 신대원에서 우리 학생들을 간혹 가르치다 보면 신대원생들이 고민이 많아요 이런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이 친구가 소명을 받은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강렬한 소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직장, 보장된 편안함 다 내려놓고 그냥 산에 입산하듯이 신대원에 문을 두드리고 그것도 재수삼수한 끝에 송신 신대원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입학을 했어요 1학년 때 무조건 기숙사 생활이거든요 들어와 보니까 천국이 따로 없어요 매일 예배드리죠 말씀 보죠 또 학업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학문을 공부하죠 소명받은 자로서는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집에 덩그러니 던져진 아내는 나는 전도사와 결혼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결혼 생활을 멀쩡히 하다가 남편이 소명받았다고 양지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 아내가 겪는 당혹감이라는 것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처음부터 아예 전도사님하고 결혼을 했거나 하면 충격이 그래도 각오를 하고 들어온 길이니까 덜하죠 그런데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미 사임한 어떤 분 중에는 남편의 이 목사직이 그저 직장인의 한 직업처럼 이해를 갖는 분들도 제가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민 때문에 전사님들 가운데 혹독하게 가슴아리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졸업하면 선교사로 갈 마음이 불타 있는데 아직도 아내는 긴가민가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버티고 앉았으니까 영적인 갈등의 괴로움은 참 말로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도 그런 맥락에 걸려있었지 않았는가 추정들을 합니다 어쨌든 성경은 이유를 밝히지 않으니까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그는 처음에 부름을 받았다가 그냥 충동감에 이런 분 정도면 아직 이분의 실체와 정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정도면 내가 운명을 걸 수도 있겠다는 마음으로 아주 훌륭한 선지자 한 분 중에 하나로 이해를 했을 것 같아요 따르나셨어요 그런데 계속 잡아당기는 거예요 나는 이 베드로의 갈등이 상식선에서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 믿음이 없는 것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누구나 이런 인간적인 책임감 때문에 가지는 부담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다시 그물을 하는데 고기를 잡는데 그날은 고기가 안 잡혀요 그래서 재미있는 해석을 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날은 일부러 베드로를 다시 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기를 안 잡히게 했을 것이다 그분이 능력이 있으니까 충분히 그랬을 수는 있을 개연성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까지 하실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고기가 안 잡혔어요 여러분 밤새 험한 파도와 바람과 새벽 찬 공기와 싸우면서 수확을 위해서 나갔던 어부가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가족은 딸렸는데 텅 빈 그물 그리고 배를 되돌려 돌아올 때 그거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것 같아요 장사 나간 엄마가 하루 종일 장사가 안 돼 가지고 저녁에 애들 먹일 것도 없이 빈 주머니로 들어올 때 그 부모들의 마음과 엇비슷하겠죠 그래도 살아야 될 삶의 현장이 있으니까 베드로는 또 내일의 희망찬 출항을 다시 꿈꾸면서 그 그물을 씻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또 보십시다 씻는지라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원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 여기에 참 뭐랄까 안목적인 시선교환이 굉장히 진하게 교차되었을 가능성이 100%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생각을 해보세요 바닷가에 텅 빈 배 한 척에 주님이 아무 대화 없이 그냥 타십니다 이거 전혀 처음 만나는 관계 같으면 가능한 행동일까요? 불가능하죠 이미 그 바닷가 근처에 자기가 한때는 따르겠다고 나섰던 그 예수님이 와 계신 걸 베드로는 알았죠 찾아오셨구나 여기까지 오셨구나 별 생각이 다 교차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도 말없이 그 배의 탓입니다 이것은 이 현장에서 지금 처음 만나는 장면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상황이죠 이미 마태복음 4장쯤에서 두 사람은 안면을 튼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안면을 튼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길이라면 따르겠습니다 하고 잠시나마 따라 나섰던 적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분이 되돌아간 제자를 다시 찾아오셔서 바닷가에 배가 고기가 꽉 찼을 때 오시면 얼마나 서로 좋았겠어요 그렇죠? 고기 많이 잡았구나 그런데 밤새 고생해서 배는 텅 비고 그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일 다시 출항을 위해서 그물을 씻고 있는 아주 쓸쓸한 제자를 찾아와 주님이 그 곁에 지금 서서 배에 턱 타시는 거예요 주님도 말이 없고 베드로도 말이 없어요 아주 쉽죠 오늘 설교는? 아주 쉬워요 그런데 여기에 너무나 많은 그림 같은 장면들이 기억이 되살아나는 겁니다 문장으로 말해진 장면과 더 중요한 것은 문장 속에 감추어진 장면 그걸 우리가 헤아려야 돼요 과연 주님은 베드로에게 무슨 마음이셨을까? 특별히 베드로는 그 주님을 이렇게 다시 만나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걸 한번 여러분들과 대입시켜서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요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조금 결론을 유보하고 성경을 따라 한번 더 보십시다 그 배에 앉아서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그런데 이 배의 위치가 조금 묻과 떨어뜨리게 해놓고 가르쳐요 이것은 음향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천지의 주권자답게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이 장면이 늘 궁금해서 이때 마이크 시스템도 없던 때에 그 많은 무리들을 배에서 무태에 조금 떼게 해놓고 그 청중들을 육성으로 전달했다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도대체 예수님의 음성은 몇 데시벨이길래 그게 가능할까? 물론 한 5인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한번 소리 지르면 우리 교회도 몇 분 계세요 이 강병이 목사님이 한번 소리 지르면 마이크 없이 충분히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데시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음성도 있죠 그리고 또 목소리가 가늘고 얇은 분들도 있고 그래서 친구들하고 저 벽재 근처에 가면 혹시 그쪽에 사시는 분 계신가 모르겠네요 대자리라고 있습니다 대자리 잘 모르시죠? 벽재 근처 지나서 있어요 거기 신혼살림을 하던 친구가 집을 옮긴다고 해서 이삿짐 날라주러 갔댔어요 그래도 그 시절에는 좀 낭만이 있어서 친구들 이사한다 그러면 다 오라 그러지 않아도 갔어요 가서 이삿짐 다 날라놓고 신혼집이니까 이삿짐이래요 얼마 있어요 그냥 대충 옮겨다 놓고 놀러 나갔어요 호숫가로 배가 있더라고요 마침 오늘 할아버지가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배 주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부탁을 했죠 할아버지 배 한번 태워주실래요? 그랬더니 타래요 그래서 배를 탔어요 그리고 이제 친구를 저쪽에다 떨어뜨려 놓고 그 배에 앉아서 처음에는 작은 소리로 얘기를 했어요 내 말 들려? 그랬더니 거리가 정말 들리지 않을 수 없는 거리인데 명료하게 들리는 거예요 들려? 이게 뭔가 물의 파장 때문에 그런지 과학적인 이유는 제가 문의 아니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도 예수님이 그런 자연을 창조하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자연의 원리를 이용해서 간혹 이렇게 해변가에서 배에 앉으셔서 청중도를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또 보십시다 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문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깊은 데는 어부의 경험상 고기가 안 잡힙니다 그런데 어부도 아닌 예수님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전혀 바다의 생리에 대해서 문의한 같은 저분이 뚱딴지 같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때 베드로가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첫째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 선생님이라는 말은 퀴리오스라는 말로도 쓰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말하자면 뭔가를 그분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는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꼭 주는 아니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를 주로 고백하고 하는 그런 개념의 선생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퀴리오스예요 선생님 5절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거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게 첫 번째 베드로의 베테랑으로서의 고백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밤 새도록 고기 잡혀있지만 우리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고백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를 이제 우리가 상상해 보는 게 과제예요 이제 조금 한우 멈추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지나가십시다 베드로는 아시는 것처럼 바다의 생리와 고기 잡혀에 관한 당대 베테랑입니다 그런데 생면, 알지 못하는 바다와 고기 잡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그걸 어떻게 수납할 수 있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이게 가능하겠어요? 저는 전문가를 신뢰하는 쪽의 기초를 갖고 있습니다 바다와 고기 잡혀에 관한 예수님이 말씀을 잘 가리키는지 몰라도 경험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는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가능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배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도 한 발자국 떨어져서 조용히 들었겠죠 조용히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이 베드로의 영혼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상하다 저분의 가르침은 범상치 않다 일반 교사들이나 율법사들이 가르치는 가르침과는 다르다 이게 뭘까?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메시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선지자 중에 한 분 정도 이상의 분은 아닌가라는 그런 영적인 건강한 압박감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는 뭘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자기의 경험, 오브로서의 시각, 오브로서의 경험과 관점을 먼저 내려놓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에게 한 고백 중에 두 번째 고백이 뭐냐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나요? 성경을 보죠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뭐 이렇게 많이 몰아주셨을까? 여기에서 또 재미있는 글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고기 많은 데를 아신 건지 아니면 고기를 글로 몰아주신 건지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저도 그 글을 읽다가 한참 생각했네요 고기 많은 데를 아셨을까? 고기를 몰아주셨을까? 아무려면 어때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별 고민을 다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글을 읽다 보면 뭐 고기 많은 대로 가르쳐 주셨던 고기를 글로 몰아주셨던 중요한 건 그분이 만물의 통치자의 주권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그물이 찢어져요 대럴복 같은 분은 찢어지기 직전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만선이죠 만선 이 만선의 결과를 베드로와 함께 주변의 제자들이 보고서야 그에게 자동적으로 나타난 어떤 반응이 있었어요 그 반응을 좀 보자고요 6절을 잘 보시면 7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지다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 잠기게 되었다는 말이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배가 물에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가 배 안에 가득 찬 거예요 이 배 빌렷한 갑치고는 너무 많이 몰아주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 쏘이다 하니 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의 거의 결론 부분이죠 만약에 저 같으면 예수님이 내리라는 곳에 그물을 내려서 이 정도 두 배 가득 채워질 정도로 만선의 경험을 경험했다면 주님을 떠나라 그래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악착같이 붙들어 놓고 있어야 되겠어요 어부라면 당연히 붙들고 있어야죠 이분이 그물 내리라는 곳 적적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빌딩 하나 임대업자가 되는 겁니다 임대업자 조물주보다 높다는 건물주 임대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무슨 정신에 뭐에 홀려서 떠나소서 그랬어요 저는 베드로라는 캐릭터를 야국과 함께 공부를 하다 보면 어쩌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민낯을 약함을 순진함을 다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베드로 속에 감추어진 모습인데 일단 베드로는 굉장히 순진했어요 굉장히 순진했어요 베드로가 떠나라 했던 이유는 뭘까요? 간단합니다 면목이 없는 거죠 선생님 저는 앞서 만나 선생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나를 따르라는 말에도 순응하지 못했고 또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도 해 주셨잖아요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라 장차 개발을 하리라 그런데 저는 그렇게 심지가 견고하게 그런 인물도 못됩니다 선생님 저를 떠나 주십시오 예수님은 그러면 이 베드로를 지금 두 번째로 여기에 왜 찾아오셨을까요? 항상 구원에 관한 기초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한 번 작정하고 부르시고 택한 백성들을 중도 포기하시는 법이 있다 없다 이거 분명히 하고 지나갑시다 요즘 이 구원론에 대해서 헷갈리게 말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중도 포기 또는 칭의 유보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모든 신학의 이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이론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수를 두 번 세 번 죽이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영단번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부르심과 선택과 구원을 완성을 거기에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중간에 베드로처럼 가정으로 돌아가고 세상길로 다시 돌아갔을지라도 주님은 주님의 한 번 부르심에 결단코 포기하거나 그 계획을 변경시키는 법이 없어요 인간의 어떤 상태의 유무와 상관없이 믿습니까? 이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한 번 부르심에는 그 완성까지 그분이 반드시 붙들고 끌고 가고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을 맞아 18절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 이로서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거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 되어 있죠? 놀라고 이 놀라움 이 놀라움의 정체는 뭐냐 하면 경이로움에 대한 놀라움입니다 불신에 대한 놀라움 황당함에 대한 놀라움이 아니라 신적 구원이 압도되는 어떤 경위에 대한 놀라움이에요 이걸 지금 바닷가에 있는 베드로와 이걸 목도한 자들이 다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교회는 신비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지만 신비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죠 교회는 신비한 곳이에요 그 신비를 우리는 경이로움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 교회가 계산대로 가면 안 돼요 너무 지출 수입 따져서 사역 정하고 어느 정도 툴은 있어야 되겠지만 교회가 우리 교회도 보면 맨날 초가 돼요 그래서 재정부장이 늘 머리가 아파요 맨날 초가 돼요 그런데 일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상대로 가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오랜 경험상 남겨지는 결론 하나가 있어요 첫째, 교회는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냐 하면 잘 들으세요 우리 간사님들도 예상치 못한 일이 자꾸 생겨야 돼요 믿으세요? 100명만 오면 되는데 자꾸 200명씩 오고 밥 모자라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야 돼요 제가 앞서 교회에서 청년들 새벽밥을 시작했는데 새벽 기도는 얼마 안 나오는데 식당만 자꾸 부흥되는 거예요 식당만 한 번은 머리를 헤아려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기사는 이상하다 새벽 기도에는 예를 들어서 100명이 나오는데 식당에는 한 300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 목사님을 불러다가 이 목사, 너 이거 숫자 좀 헤아려 봐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숫자가 그랬더니 이분이 한 얘기예요 머리를 끌적끌적하면서 목사님,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뭐가 예상치 못한 일인데? 그랬더니 교회에서 새벽법 준다는 소문이 고시원 쪽에 쫙 나가지고 고시원에 있는 청년들은요 한 달에 그 당시에 30만 원 가지고 먹고 있고 자고 학원비, 도서실비를 어쨌든 세화를 다 해결해야 돼요 얼마나 빠듯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에 밥 한 끼 공짜로 절약하는 것은 그들에겐 큰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단한 새벽에 그들이 2시간, 3시간 자는데 일어나서 그 아침 한 끼 해결하려고 교회 식당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만 자꾸 부응이 되죠 그런데 이 부응이 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긴 게 자꾸 새벽 기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실제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 예상대로만 가면 안 됩니다 항상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야 돼요 이게 뭐냐 하면 신비예요 계산으로 산수로 되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의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자꾸 놀라운 일이 생겨야 돼요 긍정적인 면에서 믿으십니까? 제자들이 지금 그걸 본 거예요 아니 지금 저게는 고기가 잡힐 때가 아니고 잡힐 수가 없는데 이게 뭔 일이래? 어떤 창조주의 손길을 거기서 지금 직접 눈으로 이 사람들이 목격을 한 놀라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주간도 이런 경이로움과 놀라움이 여러분 일상에 매일매일 나타나기를 추건합니다 가방 챙기지 마세요 아직 안 끝났어요 빠스락 빠스락 거리고 그래 지난주 조금 길게 했더니 오늘은 절대 지난주만큼 안 해요 지난주 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피곤한 청년들 50분씩 붙잡아놓고 설교를 하니까 이제 마지막입니다 읽읍시다 11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10절을 다 같이 시작 세대배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구부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여기서 사람을 취하리라는 말이 절정입니다 여러분 어부인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무슨 용법을 사용하셨죠? 사람을 취하리라, 잡으리라 이건 산채로 잡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디 후서 2장을 띄워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여기서 하나님께 뭐한 바? 사로잡히다 이게 올무에서 벗어나 이것이 사로잡는 거예요 여기에 표현이에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의 올무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뭐하는 자여야 합니까? 그들을 살려서 대로 나와야 돼요 사로잡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는 몇 가지 결론을 짓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나 자격이 있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제자들 중에 이제 미국 유학 갔다 와서 뭐 얼마나 흥분되어 있겠어요 한국교회야 기다리라 내가 간다 그래가지고 들어왔는데 이제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왔어요 찾아와죠 목사님 제가 미국에서 설교학도 공부했고 또 무슨 사역도 경험했고 아, 정말 이걸 꼭 제가 목사님 곁에서 제자로서 이걸 한 번 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뭐 페이퍼까지 만들어 와가지고 난리를 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젊은 날 그 정도 패기와 기백 없이 또 되겠습니까? 귀엽죠, 귀엽죠, 이쁘고 그런데 제가 그런 분들은 겁나요 부담이 돼요 그래서 다음 적당한 기회 보자고 그리고 이제 정중하게 돌려보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감아보면 하나님은 특별히 예수님은 왜 이런 도망간 베드로를 다시 부르실까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기별의 바닷가까지 또 쫓아가요 그런데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면 눈물겹죠 나 같은 게 무엇인데 이렇게 끝까지 추적하시는가 포기 않는가 하는 생각에 우리는 여기서 영혼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를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산대로 하면 베드로 싫어, 간도, 너 같은 애들 셌어 충분히 그러겠죠 야, 너 없으면 일 안 되냐? 그러시겠죠 그런데 그 흠투성의 베드로를 찾으셔서 또 불러내시고 또 불러내시고 결국은 순교하는 위대한 사도로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방의 포문을 보금으로 연 게 아니라 베드로가 연 겁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고넬료 집안의 사건 아니에요 이방의 실질적인 선교의 문을 연 것은 바울이 아니에요 이 베드로가 이런 거예요 베드로의 어떤 자질을 보았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계속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반석도 안 됩니다 자기 존재 자체에 아무 조건과 근거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끝까지 추적하셔서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자격이 갖추거나 조건이 구비돼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영혼을 끝까지 추적할 때 야 내가 너 쓰고 싶다니 네가 잔소리가 많아 결론은 그거예요 내가 널 쓴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나기를 풀어갈 때 주님이 뭐라 그러셨죠? 왜 풀어가냐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거면 끝나는 거예요 이 한 주도 주님이 쓰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